잡어 그냥! 뻘짓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받을게 뭐 아직 1분도 안지났는데 뭐 나갔다고 리포트를 때리래 그리고 그거 너잖아 알았어 스스로 리포 때려달라고 했는가 해줘야지 뭐 때려달라는거 해줘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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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막을 왜 지금 써? 이유가 뭐지? 전투가 비쥬얼을 가방을 시작해달라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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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 키드가 너무 쫄아. 오그네, 오그네 보이 저거 병신인데 저거. 아닌가? 아닌가? 이 키드가 너무 쫄아. 이런 상황 제일 싫은데. 너무 답답해. 너무 답답해.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야. 이 키드가 너무 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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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지 말고 이거 잘못하면 1, 2번 털렸다잉. 1번이지. 어쨌든. 대가리만 밀어. 나한테 3번은 없어. 난 니슐리에야. 그거를 앞서가니 간속기 기타 중다 멈추고 그냥 戦場に火災が発生。消火を任せる。 敵戦艦撃沈。これがキリの戦い方だ。 敵戦艦撃沈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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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1로 줄이고 왼쪽으로 틀고 하루를 내면 그냥 얘가 타가지고 던질거에요 이러면 내가 조지는데 그게 시타가 안터졌다고 내가 대가리 밀줄 알았어 안 밀거야 잠 끄고 불가사이가 발생해 消火을 맡아 5탄소년에 에이... 천천히 가볼까 잘 막히셨죠 잘 가시길 왜 마지막에 탄이 그렇게 훅혀 잘 가시고 불이야 피가 없는데? 이거 어떡해? 못해? 그냥 빨리 끝내 우리 피가 없어 피가 없어 그냥 빨리 해 잡어 그냥 뻘치 타지 말고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을다니까 그냥 빨리빨리 잡어 다 죽어 간다 야 죽었다 난 이거면 됐어 난 이거면 됐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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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